이번에는 본체 소체를 네프프레임 이라든지 이제 필요한 장갑들 이런것들 런너에서 띄워내면서 그 게이트 자국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요 얘기를 해보고 미리 세척해 뒀던 레진 컨버전 파츠들 같이 조립하면서 가조립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면서 하나씩 떼어내는데 보통 이 작업을 하면서 많이 쓰는게 저는 삼봉니퍼 삼봉니퍼는 이제 1차 니퍼를 쓸 거구요 1차 니퍼와 2차 니퍼에 대해서는 곧이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니퍼는 저는 궁궁니퍼를 쓰는데 삼봉니퍼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내구성이 굉장히 좋은데 잘 짤리긴 하지만 물론 잘 짤리긴 하지만 이 궁궁니퍼보다는 아무래도 어 절상력이 날카롭지가 않거든요 근데 궁궁니퍼는 이 내구성이 좀 약한 편이라 이렇게 보면은 날이 엄청 얇잖아요 그래서 날이 느려지거나 상하기 쉽습니다 반면에 삼봉니퍼는 내구성이 상당히 좋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두께가 점점 두꺼워 지는 형태라서 내구성이 상당히 좋고 그래서 1차 니퍼로 삼봉니퍼를 쓰는데 자 먼저 1차 니퍼 용도는 일단 떼어내는 거 이렇게 약간 두껍게 이 본부품에서 조금 떨어져서 떼어내고 잘라내고 이렇게 먼저 떼어내는 용도로 쓰게 됩니다 아 지금 이게 H 구나 먼저 필요한 거는 F라서 F 먼저 이게 지금 PC 부품인데 폴리캡 부분이죠 폴리캡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얇은 2차 니퍼로 하지 말고 단단한 2차 니퍼로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잘 잘리긴 하는데 2차 니퍼로도 물론 잘 잘리긴 하는데 이게 폴리캡이 약하지만 은근히 질겨가지고 날이 뒤틀릴 수가 있거든요 이거 자르다가 날이 뒤틀린 채로 힘을 주면 날이 상하죠 그런 이유 때문에 낡은 2차 니퍼로는 폴리캡 부품은 절단하지 마시고 1차 부품으로만 절단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폴리캡 부분은 이음새 부분에 들어가는 부품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대충 하셔도 돼요 1차 니퍼를 이용해서 삼봉니퍼 1차 니퍼를 이용해서 먼저 게이트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흉부장갑을 여기에 해당되는 흉부장갑을 떼어 내려고 보니까 지금 준비했던 이 컨버전 킷에 흉부장갑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여기 보면은 9, 10, 11, 12, 13 이렇게 있죠 여기 9, 10, 11, 12, 13 요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대충 먼저 다듬어 보겠습니다 레진 부품도 게이트 자국 같이 이렇게 이렇게 사출 뭐라고 해야 되냐 사출 그 자국이 있네요 예비 부품이 아 예비 부품이 아니라 게이트 자국 같은 게 있는데 이걸 떼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해봐요 레진은 그래서 좀 조심스럽고 알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이게 절대로 이게 깊이 파내면 안 되겠네요 여기 보면 너무 플라스틱 킷 같이 딱 맞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푹 패이네요 그냥 푹 패어 버립니다 이렇게 어떻게 잘 보이려나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잘라낸 다음에 사포로 다듬도록 해야겠어요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잘라서 조금씩 잘라야겠어요 조금씩 힘을 덜 받게 이렇게 보면은 많이 안 잘라내고 이렇게 남겨놨는데 남겨놨죠 그런데 여기 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레진의 한계라고 보고 이게 무슨 볼크스 정품같이 그렇게 제일 좋은 게 아니라서 원래 사이드3도 사실 카피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레진 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면 작업이 지옥 같다고 저는 몰랐었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사포로 갈아내고 손간주착제나 퍼티로 구멍 메운 다음에 다시 또 면 작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일이 많네요 상당히 일이 많네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다듬어지지 않은 레진 파츠들과 함께 한번 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이 부분이 잘 안보이는데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약간 튀어나와서 지금 이걸 껴도 완전히 밀착이 안되고 이렇게 약간 유격이 있거든요. 이게 발칸 부분 때문에 발칸 부분 표현하느라고 여기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가조립은 하고... 아마도... 이 부분을 좀 깎아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조금 깎아서... 어깨 장갑이... 형부 장갑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남죠? 여기가...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좀 깎아내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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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여기까지... 지금 조립을 해보고 있거든요. 가조립을... 이 부분은... 메탈 파이프인데... 어... 따로 샀어요. 따로 사가지고... 원래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대체해서... 메탈 파츠를 따로 사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은색으로 그냥 놔두면... 나름... 이거 자체로는 이쁘긴 한데... 전반적으로 그... 샤아가... 이제 레드 기체잖아요. 이게 안 어울릴 수... 안 어울릴 것 같아서... 메탈 프라이머 뿌리고... 그 위에 도색을 새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버니어를 할 건데... 이... 버니어 부분이거든요. 버니어 부분인데... 버니어 부분인데... 이... 보니까... 여기도... 지금 이게... 마크2에 썼던 메탈 버니어에요. 제가 마크2에 썼던 건데...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써보니까 괜찮더라구요. 마하공구에서 샀는데... 해서 보니까 조금 커요. 기존 원래... 달려 있어야 되는... 요... 부분보다...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나죠. 그런데... 그걸 대보니까... 물이 없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써도... 그래서... 요거를 지금... 결합할 수 있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타공 작업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 원래... 그... 버니어가... 꽂혀지는 건데... 꽂혀지는 부분인데... 여기를...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내고... 잘라내고... 요... 버니어가 들어갈 심... 이 부분이... 지금... 두께가... 보니까... 1.5 거든요. 1.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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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는 애 Shoah 2.5mm... 이브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렇게 3배 빠른 부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사병용 자쿠보다 자쿠 F보다 3배 빨라야 됩니다. 3배 빠르려면은 고기동형 자쿠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냥 이 백팩만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샤아 자쿠는 잘 어울리죠? 사실 자쿠 백팩이 좀 너무 초라해요. 저 사실 그래서 요걸로 볼륨업을 좀 해주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마침 또 쓰고 남은 게 있어서 추가로 구입을 안 해도 되고 잘됐네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